이번 주말 가장 큰 빅매치는 아무래도 맨시티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1위 결정전 같은 이제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경기가 아무래도 A매치 기간이 끝나고 펼쳐지는 경기기 때문에 체력적인 변수도 좀 있고요.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사카와 마르티넬리 이 두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약간의 좀 부상을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컨디션이 100%일 것이냐 이게 이제 아스날에서는 관건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라인의 공백이 엄청나게 많은데 워커, 스톤스, 아칸지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라인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아케, 그바르디올, 디아스 이 3명의 선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워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못 나온다는 얘기가 좀 많고요. 아칸지와 스톤스는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에 100% 컨디션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앞선 라인에 있는 데브라이너도 현재 부상 중이고요. 물론 이제 데브라이너가 23세 이하 팀에서는 경기를 소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데브라이너마저 100%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베르나르드 실바도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시티는 일단은 미디필더 라인의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드 실바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면 알바레스가 미디필더 라인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수비수 한 명 그러니까 스톤스가 올라와서 3백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3백을 만들었을 때 스톤스가 이 자리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사실 스톤스가 못 나온다고 하면 그냥 베르나르드 실바와 로드리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뒤에 있고 앞쪽에 데브라이너와 알바레스 이러한 형태로 경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르나르드 실바나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100%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비 라인이 문제인데 아칸지도 못 나오고 그리고 스톤스도 못 나오고 특히나 워커도 못 나오면 이 오른쪽 풀백 자리 혹은 센터백의 오른쪽 자리에 나올 만한 선수가 지금 약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바르디올과 아케 이 왼발 자비 센터백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가 디아스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가 중앙 자리가 아니라 오른쪽 자리에 선발로 나오는 워커의 자리에 선발로 기용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뭐 부상자가 두 팀 다 일단 있는 상황이지만 맨시티 자체의 부상자 혹은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 홈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오히려 아스날이 경기 전에 이제 프리뷰를 했을 때는 다소 우위에 있는 상태로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아스날한테는 이번 경기가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게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를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아르테타 감독의 어쨌든 가장 큰 벽이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아스날이 드디어 뭔가 그래도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맨시티를 이겼고 그리고 전반기 아스날의 홈에서 펼쳐졌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어쨌든 아스날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까지 아스날이 잡을 수만 있다면 이번 시즌에야말로 맨시티를 넘어선다는 뭔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시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체력적인 문제, 부상자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맨시티 자체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을 만났을 때 이제 의외로 약간은 내려앉은 다음에 오히려 아스날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아스날을 끌어들이고 역습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마 홈이긴 하지만 체력적으로도 약간은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가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아니라서 오히려 맨시티가 약간 내려앉은 상태에서 경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맨시티는 데브라이너와 홀란드 이 두 명의 선수만 컨디션이 괜찮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다 내려가고 오히려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앞쪽에 있는 홀란드와 데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로 역습을 하겠다. 이 패턴을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을 들고 나왔던 대표적인 경기가 지난 시즌에 아스날과 맨시티의 우승 행방을 갈랐던 시즌 막판의 두 팀 간의 경기였거든요. 그때 오히려 경기를 보면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맨시티가 역습 한 방. 홀란드에게 뻥. 홀란드가 데브라이너에게 떨어뜨려주면 데브라이너가 득점. 혹은 데브라이너가 다시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홀란드에게 다시 패스. 이런 패턴들로 경기 결과는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아스날을 이겼던 경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약간은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맨시티가 오히려 약간 내려앉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기본적으로 하베르츠가 기용되어 있죠. 그런데 하베르츠가 최근에 폼이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 하베르츠의 폼이 좋은 이유는 상대가 약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하베르츠가 활동 반경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그 끌어내는 공간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카, 왼쪽에 있는 마르티넬리, 아니면 미디필더에 있는 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베르츠에게도 공간이 나고 거기서 하베르츠가 득점도 하고 아니면 좋은 오프더블 플레이로 팀의 공격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오히려 맨시티가 약간 내려앉아서 지키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하베르츠가 전형적인 원톱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밀집 수비에는 하베르츠가 다소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다. 다만 최근에 이제 아스날의 공격 패턴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베르츠를 활용해서 미디필더 라인에 조르지니가 수비형 미디필더로 나오고요. 라이스가 중앙 미디필더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스날이 시즌 초반에 구상을 했던 패턴은 하베르츠가 이 왼쪽 중앙 미디필더로 나오고 최전방에 제주스가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베르츠가 이 미디필더 라인에서 되게 애매했어요. 하베르츠가 미디필더 라인에서 볼을 잘 다루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베르츠가 올라갔을 때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 싸웠을 때 여기서도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른쪽 라인에 하프스페이스 외데구르 그리고 지난 시즌 왼쪽 라인에 자카 이 두 명의 선수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 이게 아스날의 패턴이었는데 하베르츠가 연결고리 역할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베르츠의 활용법이 이번 시즌 중반까지는 너무나 안 좋았고 하베르츠의 이정료가 아깝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하베르츠가 원톱으로 가면서 라이스가 이 중앙 미디필더자리 나오니까 원래 이번 시즌 초반 아르테테 감독이 하베르츠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라이스가 엄청 잘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스가 기술도 좋은 선수니까 미디필더 라인에서의 장악력 그리고 중원 싸움 이런 거는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그리고 하베르츠보다 이 중간고리 역할을 잘해주면서 조루진유가 패스를 올려주면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 혹은 하베르츠에게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베르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상대가 내려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서 몸과 하베르츠가 이 수비 라인 좁은 공간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이겨낸다거나 좁은 공간에서 기술적인 면모로 상대 수비들을 농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진 않잖아요.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거나 그래서 하베르츠가 오프더볼 플레이를 통해서 이 라인 사이사이를 계속 뛰어다녀요. 하베르츠가 제일 잘하는 건 오프더볼 그리고 좋은 움직임과 기동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오히려 수비를 약간 끌어주면 그 순간 뒤에 있던 라이스가 쭉 올라와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스날의 공격을 보면 오히려 하베르츠가 움직이고 라이스한테 더 득점 찬스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스가 올라가서 마치 투톱처럼 전형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대신에 왼쪽에 있는 키비오르 같은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그리고 베나이트 같은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이 중원 라인을 대신 보호를 많이 해주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본인들의 홈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올라오는 것을 조금 더 여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냥 라인을 올려서 아스날도 라인을 올리고 맨시티도 라인을 올려서 중원 싸움을 하기에는 현재 맨시티의 선수들의 전체적인 컨디션 그리고 부상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다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내리는 선택을 할 때 아스날은 오히려 이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특히나 제로톱을 활용했을 때 그러면 하베르츠가 미끼가 되어주고 오히려 라이스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중요하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쪽에 있는 홀란드와 데브라이너 이 두 명의 선수한테 사실은 지난 시즌에 완전히 그냥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던 지난 시즌에는 파티였죠. 토마스 파티가 떨어뜨려주는 볼에 대한 세컨볼 찬스를 데브라이너와 싸웠을 때 거의 모든 장면에서 패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무너질 때가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이 앞 공간에서 조르지니를 비롯한 벤 화이트 혹은 키비오르 이런 선수들이 홀란드에게 볼이 갔다가 떨어뜨려주면서 데브라이너에게 볼이 이동하는 이 과정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가 아스날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 반면에 맨시티는 여기서 이제 데브라이너에게 한 번만 볼을 떨어뜨려줄 수 있다면 데브라이너가 기점이 되면서 뛰어나가는 홀란드에게 다시 패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올라오는 포든 같은 선수라던가 그리고 이런 경기를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알바레스거든요. 알바레스가 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도 월드컵 우승을 시킬 때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정말 엄청난 기동력과 체력 이게 알바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에서도 하는 걸 보면 물론 알바레스가 밀집수비를 상대할 때도 정말 열심히 움직이면서 주변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수비해서 공격으로 올라왔을 때 알바레스가 뒤에 있다가 빠르게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이런 공간들을 정말 잘 사용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가르디올라 감독의 이제 우리가 성향으로 좀 알고 있는 만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보다 후방에서 조금 더 단순하게 홀란드를 믿고 홀란드에게 뻥 홀란드가 이제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면 데브라이너라던가 올라오는 알바레스 혹은 포든 이런 선수들이 세컨볼을 잡아서 빠르게 올라와 있는 아스날의 뒷공간을 공략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다소 체력적으로나 이 스쿼드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맨시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다면 홀란드와 홀란드를 맞는 마갈량히스 이 두 선수의 경합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홀란드가 약간 좀 오른쪽으로 돌아나가서 볼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마갈량히스랑 경합할 때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약간 뭐 왼쪽으로 넘어간다면 살리바랑 경합을 하겠죠. 근데 지난 시즌에는 요 1대1 싸움에 졌어요. 수비수들이 홀란드가 볼을 잡고 떨어뜨려주는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올라와서 세컨볼을 잡는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때마침 홀란드마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다가 약간의 부상을 안고 온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도 100%가 아닐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아스날은 홀란드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맨시티는 홀란드가 떨어뜨려주는 이 세컨볼을 만들 수 있도록 요 이제 싸움이 이번 경기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맨시티한테는 이 홀란드의 스피드가 정말 중요한 게 홀란드가 오히려 밀집수비를 상대할 때보다 이렇게 공간이 났을 때 괴물같이 치고 들어가는 요 스피드 몸싸움 이게 정말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홀란드가 오히려 밀집수비를 상대할 때는 가끔 가다가 이제 경기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이 날 때는 오히려 홀란드의 활약이 더 이제 날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런 공간이 났을 때 홀란드가 약간은 최근에 좀 부진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경기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해주는 것이 맨시티에게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의 흐름 자체가 흔히 생각하면 맨시티와 아스날이 서로 올라와서 맞붙겠구나 하는데 약간은 아스날이 조금 올라오고 맨시티가 역습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경기의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팀이 아무래도 리버풀이다 보니까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이 팀들이 계속 이제 점수 차가 거의 동일한 상태고 이제 아스날이 64점 리버풀이 63점 그리고 맨시티가 63점이에요. 그래서 1점 차이인 상황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맨시티가 이겨도 아스날보다 승점이 많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2점밖에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도 계속 순위가 변동을 계속 요동치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1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맞대결해서 승리하는 팀이 마지막에 승점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큰 만큼 이번 경기가 우승을 결정하는 아주아주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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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